오늘 방학 cgv에서 건국전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영화를 관람을 하셨는데요. 약 100분간 상영이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는데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진짜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건국 대통령이었고 진짜 두 시간 영화 한 편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인물이다. 앞으로 소편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셨던 모양이죠. 어느 정도는 공부가 좀 됐습니다. 반면에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득세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고 깎아내리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고 또 전교조의 잘못된 교육으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서 그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만약에 보급이 된다면 상당히 많이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걸로 보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교육용으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관람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거나 더 추가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 자세하게 제가 지적할 정도로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상평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참 많이 울컥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했는데 저도 시청을 관람을 하면서 울컥했던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우리 어르신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몇 번이나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 지금 어느 정도 우리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했고 잘 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권국 대통령에 대한 대접이라 할까 예우라 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고 있다. 기념관 하나도 없는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많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영화의 장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장면을 꼽을 수 있을까요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활동했던 것 그리고 방공포로 석방했던 것 이런 것들 농지개혁했던 것 이런 것들은 진짜 그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전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과감하게 참 해내셨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반면에 대한민국이 상당히 체제 전쟁 중에 있고 문화 역사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있다고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어르신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김일성 띄우기죠. 김일성 띄우기고 이승만이를 깎아내려야 그 자리에 대신에 김일성 이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이승만이를 자꾸 부각을 시키고 띄워야 합니다. 그리고 알리고 정확하게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야 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를 제작한 우리 감독 김덕영 감독님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라는 영화도 제작을 했고 또 이번에 건국 전쟁도 제작을 했는데 감독님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네. 하여튼 열심히 같이 돕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사모님하고 같이 오신 거죠 네. 같이 오신 거죠. 주변에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화를 계기로 해서 지금 많은 교육 자료가 나와서 네. 어떤 또 이렇게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영화관을 뭐 100개 영화관을 성형관을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영화에 비해서 그나마 많이 확보한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은 또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많은 또 지지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은 부모님의 어떤 그 이런 우파정신에 같이 부합을 하는 자녀들이시고 네. 왜냐하면 또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왕왕 있어가지고요. 많죠. 네. 예. 따뜻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 많으시네요.